네, 믿고 보는 배우 류준열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청춘의 얼굴을 대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고려시대에서 현재로 온다고 하죠 무르기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신경의 변화부터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준열 씨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도술 하나만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해지시기 바라고요 준열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이안, 김태리 씨 모십니다 김태리 씨 늘 놀라운 연기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주고 있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안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썬더 김우빈 씨 모십니다 정말 완벽함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김우빈 씨겠죠 자, 우리의 썬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뿐 아니라 농사도 잘 짓는 우리 김우빈 씨 우리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모빈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의 흑설 염정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염정아 배우님 1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웃음벨을 눌러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해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소녀 같은 룩을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하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흑설의 하트 한번 볼까요? 네 네, 염정아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청훈 조우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우진 배우님 오늘 따뜻한 의상을 예, 색감만 봐도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염정아 씨와 함께 두 신선이 펼칠 큰 유머, 웃음 벌써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됐는데요 정면 아래쪽 우리 조우진 배우님도 손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손인사 손인사 네,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장 모셔볼까요? 김의성 씨입니다 정말 멋진 액션 연기를 기대케 하는 김의성 씨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많은 분들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액션 연기로 놀라게 할지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의성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외계인 2부에서 새롭게 만나는 능파 진성규 씨 모십니다 네, 이번에 검객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진성규 씨 검 한번 휘둘러 볼까요? 자, 완벽합니다 자,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네, 외계인 2부에 우리 추억분들 류준현 씨 김태리 씨 김우빈 씨 네 아, 도술과 검술의 대결 염정아 씨와 조우진 씨 김인성 씨 모두 네 서로가 서로에게 파이팅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인상적인데요 네 자, 중앙을 기준으로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가까이 서셔서 진성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류준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정면을 봐주시고 관객들에게 사랑을 한번 보내볼게요 하트 다 갈까요? 자, 네 이 하트 가볼까요? 지금 테리 씨가 한 하트 네, 좋습니다 정면을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자, 그 상태로 화이팅으로 바꿔볼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 예, 외계인 2부 화이팅으로 한번 아, 좋습니다 자, 이분들을 사랑하는 최동원 감독님 모셔봅니다 네, 감독님께서 힘차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중앙에 서셔서 중앙에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말 2부 이분들만 봐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외계인 2부를 외쳐서 파이팅을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2부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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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